딱 봐도 범생이 같지 근데 오히려 이런 애들이 좀 인기가 많다 난 이런 남자애들 있으면 막 가서 장난치고 싶어 파스텔 신발은 되게 예쁜 것 같아, 스니커즈들 놀러 가는 날 이게 약간 비율이 좋아 보이는 요즘 교복이지 아 진짜? 텐스커트 입은 여자들이 그렇게 예쁘더라고 다리가 예뻐야지, 그치? 너도 예쁘잖아 나는 뭔가 풀어진 모습 별로야 딱 첫 번째 같은 범생이 스타일이 좋아 지금 놀러가고 있어, 둘이 모자 맞춰 쓰고 근데 하얀색 베스트에 하얀색 모자 쓰니까 뭔가 되게 꾸러기 같고 예쁘다 깔맞춤? 나도 깔맞춤 많이 하는데 나도 깔맞춤 많이 했어 생각해보니까 너 어제도 이렇게 입고 있잖아 어 비슷하네 남자가 여자한테 맞춰준 것도 있는 것 같아, 지금 얘네들이 썸 탄다 그런 남자 멋있지 하얀색 반스타킹에 저런 포인트 들어간 것도 예쁘다 올 흰 운동화 봄, 여름에 예쁜 것 같잖아 트렌디한 것 같아 올 검, 올 흰 이런 것 같아 나는 남자친구 생기면 이렇게 입자 내일 가서 내가 사줄게, 그럼 부끄러워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얼굴 빨개졌다 SUBASED